아 된다! 아 된다 된다! 아 잠깐만 내 효과가 안녕 다들 들어왔나요? 저희는 지금 기차 아니에요 네 지금 케백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케백 케백 와 대박 와 진짜 이뻐 저희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캐나다 케백입니다 몬트리올에서 케백행을 타고 지금 케백을 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옆에 은탁이 진은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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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빵 빨간 목도리 안녕 내일 시험 본다고요? 시험 잘 봐요 진은탁 진은탁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저희도 보고싶어요 지금 잠깐 했는데 하트가 벌써 15,000원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싶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러블리너스 오늘 하루 뭐 했어요 러블리즈 없는 한국은 너무 쓸쓸하대요 다음에 우리 캐나다 같이 와요 열한시 35분이래요 열한시 35분이래요 지금 진짜요 댓글이 진짜 빨리 넘어가네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이렇게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감독님이랑 작가 언니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맞아요 소울언니 소울언니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요 응 곧 온대요 소울언니랑 기회가 된다면 다같이 브이앱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소울언니 지금 쾌백으로 바로 올 것 같아요 응 보고싶어요 아 근데 어제 저희가 거의 비행기 안에서 하루종일 있어가지고 소울언니 어제는 촬영을 거의 비행기 안에서 해가지고 오늘부터 열심히 촬영 같이 하면 돼요 소울언니와 아 내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거의 시험이래요 아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거의 시험이래요 시험 잘 봐요 시험 잘 봐요 댓글이 잘 안 보인다 댓글이 잘 안 보인다 빨리 빨리 넘어가가지고 화면이 너무 뿌예요 뿌예요? 지금 여기 네트워크가 잘 불안정해서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캐나다 추워요? 한국보다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팀 말고 상대방 팀은 퇴딩을 입었더라구요 눈이 엄청 많이 왔대요 내가 여기 캐나다가 뭔가 뭔가 이제 한번 와보니까 다음에 또 와도 될 것 같더라구요 여러분도 용기내서 한번 와보세요 되게 재밌네요 밤엔 조금 저희 숙소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 진짜 아까 숙소에서도 네트워크 연결이 진짜 하다가 껐어요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껐는데 이렇게 캐베칸의 기차 안에서 언니들이랑 VAP 하고 싶어가지고 다 같이 왔습니다 저희 팬분들 너무 만나고 싶어서 계속 VAP VAP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들려요 저희 여기 지금 기차 한 칸 다 빌렸어요 PD님이 PD님이 빌렸다고 작가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뭐라고 했죠? 때리고 싶다고 했나?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 너무 웃겼어 케미 케미 잘 안보이지만 우리 러블리너스분들도 잘 있는 것 같네요 다행해요 많이 걱정했어요 그쵸? 그리고 언니 언니들 한국이랑 여기랑 저희가 하루나 차이가 난대요 맞아 한국이 하루가 빨라요 그리고 아 빨라 우리가 안 빨라가지고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예인이랑 아 예인이래 그 나머지 팀이 있는 팀이랑 그 켄거리? 우리랑 3시간 걸리네 켄거리 저희가 더 빨라요 저희가 더 빨라요 맞아 우리가 걔네보다 더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보다 다 언니랑 불러야 돼 아하 아니네 어차피 언니네 그죠 그래서 나 지금 다른 위치의 세계에 온 것 같아 지금 3일 동안 밤을 새는 느낌이야 잠을 잤는데도 맞아 자도 자도 졸리고 맞아 여러분 룸메이트가 궁금하시죠 지금은 기차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 이거 뭐라고요? 룸메이트 룸메이트? 룸메이트 궁금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? 네 룸메이트 어떻게 될까요? 아 나 하나 맞춰주셨는데 네 마빈트 아 여기가.. 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 명은이 형 읽어주세요 이뻐 또 끊김 미전이 코 안고라요 미전이 진짜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잠버릇이 별로 없어요 맞아 나 잠버릇 없어 가끔 노래 부르는 거 빼고 열심히 재밌게 찍고 올게요 저희 세 명 다 감기에 안 걸렸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니 너무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쾌백 가서 쾌백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브이앱을 바로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트워크가 되는 한 그 이름불로 이정진님 케백 가는 중에 무슨 동굴이 나온대요 터널? 터널 지나가면 진짜 이쁜 풍경이 많이 보인다고 했어요 가이드 가이드님? 알렉스님 가로가 아니라서 팬분들이 불편하시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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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케백 가서 브이앱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팀 이름 뭐 말해야죠 아니 아니요 우리 팀 이름 있는데 비밀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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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럼 우리 그거 할까요? 우리 아까 정한 부 캐나다를 사랑한 아 진짜 그리고 캐나다가 사랑한 언니야 그거 낮추세요 제가 러블리즈만 할게요 러블리즈가 사랑한 캐나다 캐나다가 사랑한 러블리즈 그럼 안녕 이따 봐요 러블리너스도 이따 봐요 빨리 갈게요 혹시 기다리지 마요 잘 푸는 자세에 혹시 뭐가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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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그러네 여러분 주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캐나다를 사랑한 러블리즈에 아니 러블리즈가 사랑한 캐나다에 꼭꼭꼭꼭 감아갈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끼 있을 때 꼭 브이앱을 틀게요 영상도 어차피 많이 올릴 거니까 인스타그램에 허락박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사랑해요 잘자 잘자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그리고 쏘로 언니 한번 따라해주세요 쏘로 언니 빈자리가 뭐 뭐라고 사랑 사랑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러브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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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